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그리고 이 공항이 우리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구 국제공항의 현황입니다. 현재 대구 국제공항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공항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공항은 이미 수용 한계인 375만 명에 도달했으며, 현 부지에서의 확장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수용 한계 375만 명 도달, 현 부지에서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소음 피해와 도시발전의 걸림돌, 대구 국제공항 주변 지역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소음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 24만 명의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9개의 학교가 소음 피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114.33km에 이르는 지역이 개발 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개요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대구광역시 군의군 소보명과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 공항은 총 부지 면적 111만 제곱미터에 3,500m 길이의 민간공항 활주로와, 2,744m 길이의 군 공항 활주로 두 개의 활주로를 갖추게 됩니다. 여객터미널은 총 12만 7,460제곱미터 규모로, 국내선과 국제선이 각각 24,080제곱미터와 10만 3,380제곱미터로 나누어져 있어 더욱 편리한 여행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화물터미널은 17,000제곱미터 규모로, 국제적인 물류허브로서의 역할도 기대됩니다. 이 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항 후 30년 동안의 성장을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여객과 물류, 지식서비스, 그리고 인프라 측면에서 지역사회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공항은 단순히 공항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대구와 경북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통합신공항은 교통 혼잣 문제를 해결하고, 소음 피해를 줄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추진 경위와 계획입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프로젝트는 2016년 7월, 군공항 및 대구공항 통합 이전 발표로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8월에는 최종 이전 부지가 선정되었고, 2023년 4월에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신공항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그리고 두 개의 활주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대안 분석 내용입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환경적 영향도 철저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한 단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각각의 대안이 갖는 장단점이 비교 분석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동측도로에 대한 대안이 검토되었습니다. 대안 1은 정리마을 뒤쪽 구릉지를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경로는 마을 조망권을 유지하며, 신공항 IC를 토공구간에 계획하여 시공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한 대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반면, 대안 2와 대안 3은 정리마을 앞 농경지를 통과하게 되어 마을의 조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영농시설의 편입이 증가하며, 하천 구간에 신공항 IC를 계획함으로써 시공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불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북측도로에 대한 대안들이 분석되었습니다. 대안 1은 신공항과 거리를 두고 지나가도록 계획되어 있어 산지부 깎기량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기존 교차로를 활용하여 사업비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대안 2는 신공항과 근접하여 통과하기 때문에 산지부 깎기량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추가적인 교차로 신설이 필요해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안 3은 기존 교차로를 계량하여 사업비를 줄일 수 있지만, 신공항과 가까이 통과하기 때문에 산지부 깎기량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적의 대안 선정 이 모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동측도로와 북측도로 모두에서 대안 1이 최적의 경로로 선정되었습니다. 대안 1은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통해 공항의 접근성과 지역사회의 편의성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프로젝트는 단순히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넘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전략 환경 영향평가 과정에서는 공항 건설이 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항 부진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건설 과정에서 나무와 식물들을 보호하고, 공항 주변의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자연과의 공존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항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 패널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공항 운영에 있어 물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물 자원을 절약하고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완화할 것입니다. 또한 항공기 소음과 배출 가스를 줄이기 위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공항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것입니다. 이러한 친환경 기술과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단순히 지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 환경적으로도 책임 있는 공항으로 자리 잡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공항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통합신공항의 기대효과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단순히 새로운 공항이 아닙니다. 이 공항은 대구와 경북 지역의 경제 사회 그리고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기대효과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항공 부품 소재 산업 육성 첫 번째로 통합신공항은 항공 부품 소재 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이미 기계 및 금속 분야에서 강력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의 건설은 이러한 기존 산업 기반의 항공 부품 소재 산업을 추가적으로 발전시켜 지역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스마트 항공 mro 산업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세계적으로도 큰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산업이 대구 경북 지역에 뿌리 내린다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매우 클 것입니다. 스마트 여객 물류 서비스 다변화 두 번째로 통합신공항은 스마트 여객 및 물류 서비스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기존 공항의 혼잡과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공항에서는 다양한 스마트 기술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공항 물류 서비스 산업은 공항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신선물류 서비스와 공항 복합 서비스 단지 조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신선물류 서비스는 지역의 농수산물과 특산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세계로 수출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지역 경제의 국제화가 촉진되고 지역 농어민과 기업들이 더 넓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것입니다. 지식 서비스의 확대 세 번째로 통합신공항은 지식 서비스의 허브로 발전할 것입니다. 공항 주변에는 지식융합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며 이는 연구개발화엔드 뒤 센터와 스타트업들이 모여 혁신을 이끌어내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 서비스 산업은 공항 운영과 연계되어 지역의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항공 메타버스 서비스와 같은 첨단 기술은 미래의 공항 서비스 산업을 주도할 것입니다. 항공기 시뮬레이션, 가상현실 여행, 무인화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신공항은 지역의 SOC 및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공항 경제권이 조성되면 그 주변 지역은 복합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공항과 연결된 테마파크, 상업시설, 친환경 인프라 등은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여가,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구와 경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큰 매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인프라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대구 경북 지역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특히 신공항은 친환경적인 설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우리 지역의 경제와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통합신공항,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